아 이정도쯤이야 저도 생각보다만큼 오래했어요 생각보다만큼 오래했어? 생각보다만큼 오래했는데 왜 오늘 쉽게 죽으셨죠? 모르겠.. 모르겠어요 모르겠어? 자 좀 카운트 좀 세고 임팩트있게 떨어지라고 낯버지면 짱해봐 내가 총 하나 선물로 줄게 여울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거 물밖에 없어요 그래? 예 카운트 카운트 세주세요 셋! 둘! 하나! 고! 자 방금 제가 눈덩이를 맞추면서 낙사했기 때문에 죽은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저 물을 놓으려고 그랬는데요 아버님이 몸으로 막으시더라구요 막긴 내가 눈덩이 던졌어 너한테 저 저 분명히 저 앞쪽으로 깔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앞에 있었어요 뭔소리야 내 탓이라고? 거짓말 치지마 물도 혼났으면서 어? 거짓말 치지마 검은빌딩 헬기 앞에 테러리스트 세트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흐흐흐흫 야하 야 오늘 내가 OP 되겠는데 여울이랑 뭐 리탄이 살았는데 오늘 정말 시시하게 끝나겠다 예 수고해 또 이거 제가 얻어가야죠 자 여울이는 아까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보급품도 제가 얻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울이한테 통화해보죠 여울아 여보세요 이런 보급팩 하나하나 다 먹어야지 지금 가고 있어요 어? 난 벌써 와있는데 네? 아 또 쓰레기잖아 뭐 뭐 들어있었어요 어 개쓰레기 야 그 개쓰레기가 뭔데요 내가 그래서 없애라고 에? 잠깐만요 안녕 똑똑 저기요 보시면은 나쁜사람이라고 들었는지 오케이 요 자리를 쏴야돼 아아아아 안죽어요 저는 소드마스기 때문에 낙사대미지 입지 않습니다 어 아버님 아까 따른거지 않았어요? 응? 내가 따른거라니? 소드마스 다른 분이였는데 소드마스 다른 분이라니 아 우리 여울이 아직도 그걸 믿고 있었어? 니 말대로 내가 죽였어 에? 뭔 개소리하노 니가 봤다면서 아까전에 아니 규정님이랑 같이 가는거 봤는데 아버님이 막 그거 아 우리 여울이 순진하네 어? 어? 아 니가 봤다면서 봤으면 내가 죽인거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죽여? 어어 중장비를 누가 죽였을까? 어 자살? 아닌데? 자살?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왠지 열두시가 되기 삼분전인거 같은건 어허 우리 여울이가 열두시대기 삼분전도 체크해 어허 장난아닌데? 크 아무튼 수고하라고 예 아 우리 여울이가 열두시대기 삼분전도 체크하네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역시 항상 느끼는건데 제가 총 받으면 금방 끝납니다 왜냐구요? 저기 보이시죠? 여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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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올라가냐? 우씨 잠깐만 자 3,2,1 으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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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나갔어 시냉 아아 으앙 아 이거 반죽갈보 졸라 멀리 날라가요 여러분들 봤죠? 근접 아니면 장거리로 맞출 수 없어 와 진짜 내가 이거 장거리로 한번 맞춰보고 싶다 내가 이거 언제 한번 연습해볼거야 장거리로 맞출 수 있을지 없는지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장거리로 맞출 수 있는거지? 졸라 멀리 날라가네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추천 받고 애들 죽여서 어 애들 부활시켜 정리하겠습니다 뭐 쉽게 끝내야죠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좋아요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어 님 살아있었어요? 네 네 어디갔다왔어요? 저 계속 님 주변에 맴돌았는데 님 살아있었다고요? 네 저 계속 님 주변에 근처 막 털어다니고 아까 대저택에 있을때도 막 뒤에 있었는데 막 저 막 안봐주시더라구요 그거 여울이 아니었어? 아니에요 난 여울인줄 알았지 너가 살아있었다고? 와 대박 근데 여태까지 통화를 안걸었어 걸었는데? 안걸었는데 너 아 걸었어요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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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께도 마이크가 지로다시라라라라 해가지고 우리 배추 어? 배추 느미 뭐지? 저요? 시 저요? 응 저 아버님보다 센거요 나보다 센거? 뭘까? 뭘까? 요 나 바주카포인데 아아 그럴 리가 없는데 나 바주카포에 AK에 M1911에 브라우닝에 소드마서인데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음 벌써 많은 아이템을 얻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보급품을 찾아가지고 없애버리고 있어 지금 아 아버님 아버님 소드마서 아니에요? 응 쏘드마서인데 총도 들고 있지 아 진짜요? 응 왜냐면 총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들 수 있거든 쏘드마서 이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게리꺼 뺏은거야 아 진짜요? 양다리 좀 해갈 고맙습니다 우리 배추 어딨을까? 저 어딨을까 요 오늘 너네끼리는 아무도 안 죽은거 같던데 다 내가 죽인거 같더라 아 중령이가 죽였었구나 오늘 중령이 좀 이용했더니 중령이가 애들을 참 잘 죽여주더라 내가 중령이를 기회봐서 죽일라고 했는데 우리 배추가 저기 있네 어디요? 여기 여기 잠깐만 아버님 멈춰봐요 왜? 잠깐만요 왜? 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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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휑 휑 휑 휑 바지하고 신발하고 모자는 너 껴 지금 이거 드릴까요? 아니 갑바 갑바 부분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이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만 하죠 재밌는 거 뭐 몽아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야 병원 좀 가자 해 안 갈 거지롱 자 배추 쫄았죠 제가 이거 총알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바꿨으면 제가 이득이거든요 아 근데 배추가 자꾸 이상한 허튼 짓을 하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총알을 아까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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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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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단 올라가는게 더 빠른거 같은데 아 슛범 늦었다 졸라 늦었다 겁나 늦었다 개 늦었다 개 늦었다 아 개 늦었어 뭐야 아 아씨 부활권이었어 뭐야 왜 벌써 부활해 멋사님 네 4명 살아있는데 이게 뭐죠 4명 살아있다뇨 지금 4명 살아있는데요 지금 1명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4명 중 3명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여울님 예 아이템을 가져가시려면 2명을 살려야됩니다 꼭이요 네 멋사님 뭐하시는거죠 아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네 오케이 하죠 2명을 살려야됩니다 네 일단 뽑겠습니다 네 무슨 아이템을 가져가셨죠 여울님이 저는 황금사과 4개랑 바주카 하나요 그거 말하면 어떡합니까 알려줘야돼 빌구시나 아 그런가요 바주카 하나요 바주카 하나요 만지기가 살아났습니다 한명 더 갈게요 응 살아났습니다 멋사 또 죽겠네 시작하자마자 이 둘은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세게 태어나요 그래요 근데 여울이가 바주카 보충원 하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킬타임은 없구요 그냥 싸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수고해 자 여울이 여울아 여보세요 너 바주카 보충원 하나 받았어 아니요 몇발 받았는데 세발이요 세발? 예 그 세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거라 생각해 아니면 내가 AK총아리랑 바꿀래 AK총이랑 탄창이 일곱개있어 어떤걸 선택할래 야 솔직히 세발로 사람을 죽여도 아이템이 안나와 넌 결국 세발을 다 못쓰게되면 사람을 죽일게 없게 되는거지 하지만 나는 공격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거야 왠줄 알아? 야 너 이걸로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근데 네 배추가 다이아 풀세트야 배추님은 그럼 죽이면 되는겁니까? 어 어 근데 차라리 내가 아는게 더 어 나 저 잘한다 응? 야 야 배추 뭐야 배추 뭐하고 있었어 배추 뭐하고 있었어 저 뒤를 졸졸 따라오시더라구요 아 저희도 따라와서 아 타이밍 좋네 아 안넘어가네 근데 그걸 어쩌지 배추를 죽여서 다이아 풀세트를 얻었어야 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런거 없어도 충분히 이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요울이 오늘은 좀 센 컨셉이네 아 센 컨셉이네 아 우리 요울이 자존심 좀 한번 눌러줘야되나 아 이거 참 또 요울이 이렇게 나를 겁주는건가 아 뭐 좀 겁입니까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밀당 좀 해주고 아 요울이의 그 바지커프 총알 두발 두발이 남았지 두발로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뭐 그래 맞으면 훅 가는거 알지 근접도 안되고 하지만 내가 아까 말했지 AK-47 총알탄창 7발이 있다고 7탄이 있었다고 음 이걸로 충분히 죽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버님 저의 원래 능력이 뭔지도 아직 모르실거 같은데 아 원래 능력이 있었어? 네 우리 요울이 능력이 뭘까? 어 뭐 좀 이따 공개가 되겠죠 뭐 아 죽으면 공개가 된다고? 아니죠 아 죽으면 공개가 되겠네 아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아버님이 딱 이렇게 죽으면서 우리 요울이가 어디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뭐 잘 찾아보세요 저는 꼭 꼭 숨어다니면서 뒤치기를 노릴게요 또 꼭꼭 숨는다고 이렇게요? 나한테 말해주다니 그러면 거기에 또 반겨줘야겠지 그러면 수고하세요 그래 수고하려 예 아 야 여울이한테 이거 바주카포총알을 뺏었어야 됐는데 네 안통했네요 어 여울이가 바주카포총을 쓰는 이상 저 굉장히 조심해야됩니다 일단 전 반대로 아까전에 너무 장난친다고 너무 세다고 깝치다가 지금 바주카포총알을 다 썼는데 지금 그 두발로 충분히 저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저 항상 뒤조심해야되요 저번에 봤죠 제가 바주카포총알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쏜거 그런식으로 얘가 응용할 수도 있다는거지 엄청 센 총잡이야 엄청 센 바주카잡이가 태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득이야 뭐사중에 바주카잡이가 있기 때문에 저거 뺏으면 됩니다 여울이보다는 저 바주카잡이를 죽이는게 나아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부인사올립니다 네 총잡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잡이입니다 네 아 그럼 뭐사가 바주카잡이군요 그렇게 능력을 쉽게 말해주시다니 예 아니 아니 저 바주카잡입니다 뭔 개소리야 벌써 늦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 바주카야 자 그럼 아 그럼 넌 무시하고 뭐사 하나 죽여야겠네 넌 쓸모없어 꺼져 예? 넌 필요없어 죽일 가치도 없어 좀 센데요 너가 세다고? 차권 들어줬겠지 뭐 차권 아닌데요 차권 또 지워주고 졸라 세다고 해주겠지 아니 아니 아닌데요 아니게 뭘 아니야 차권이잖아 아닌데요 아버님 죽일 수 있는데 제가 잠깐만 야 너 다이아갑바 입고 있니? 예 어 리타님 초대해봐 리타님이요 여보세요 걔 누구에요 걔 누구에요 리타님 걔요 뒤에 얘 못써요 못써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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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써가 바주카잡이라고? 네? 걔가 바주카잡인데요 아 그래요? 야 야 너는 다이아갑바야 씹으랄 아아아아악 이거 애들 어떻게 죽이지? 참 큰일인데 잠깐만 배추는 어떻게 말하지?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게 누가 바주카잡인지 모르니까 그냥 2분을 죽이겠습니다 으억 크 으아아야아어가 으아아아아아악 뭐야 싸접해놔 아아아아아Right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Bowser 라 어 ا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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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내가 호스트 아닌데? 네 제가 호스트에요 머싸 초대해봐 알겠습니다 아아 장난아닌데? 아 머싸님 아아 릴리타님께서 네 힘의 포션을 가지고있네요 릴리타님 흰 포션이요 제가 쏟아봤었는데 이거 흰 포션 왜 가지고 있는거죠? 누구요? 보호품을 얻은거죠 힙 포션이요? 아니요 릴리타님이 원래 힙 포션 능력이었습니다 아아 활능력이 아니었어요? 뭔소리야 아버님 저 바주카 연습했어요 어? 뭐..뭐야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바주카포 영균 어? 왜요? 놀라셨어요? 아버님 저 바주카 연습했어요 잠깐만 여울이 바주카 포총알 하나 있었어요? 여울이요? 내 하나 줬는데요? 아 이 개자식 나한테 연기했구나 그리고 바주카 종류도 다를걸요? 와아 이거 흰 포션 저 못씁니다 소드마스터 가지고있기 때문에 팔도 버리고 아 근데 왜 여울이가 엔더 진주를 가지고있지? 엔더 진주도 16개 줬습니다 아아 그럼 이건 써도 되는거고 그렇죠 캬 또 여기 흰 포션이 굴러다니는데 고민이 되네 근데 검이 없어 소드마스터를 버리자니 검이 없어 차라리 흰 포션을 버리는게 낫지 아 나 어딨냐고? 어차피 한방인데 어차아 나랑 1대1인가? 그렇죠 이겼네 아버님 연습했어요 제가 뭘 연습해 바주카 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뭘 연습해 어떻게 주민세우고 어떻게 연습했을까 아버님 어떻게 연습했을까 만들기 원콤 내는거 못봤어요? 원콤? 많이 쏜거같던데 아까 두발쌌어 두발 거짓말 치지마 너 바주카 부총알 개 많잖아 투콤 어? 아까 많이 쓴거같던데 야 투콤이야 투콤 빗나간거만 두세발이 넘었었어 세콤 어? 세콤? 왜 자꾸 늘어나 머사야 날콤 그러면 여러분들 머사를 죽이는건 여러분들 추천을 맞고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사가 너무 건방 떨거든요 제가 한번 또 죽여보죠 건방지게 추천 고고헤이 자 12시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신 다음에 따봉버튼 눌러주셔서 추천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지금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누르고 재밌는 방송 즐겨주세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아 여러분들 추천 화력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면 그 시상 아프리카 어워드 시상 게임 부분 추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치 두번만 하시면 돼요 네 그 터치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시상식 추천이랑 이거 추천까지 그리고 왼쪽 안에 터치 터치하시면 즐겨찾기 된다는 점 추천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따봉버튼으로 추천 한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자 네 Komodベ entscheiden 항상 총 모범 모범 바쥬카포 없어 나 없으니까 좀 더 쉽게 죽일 수 있겠구만 그렇지 우리 머쌀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거든 근접전에서 한번 죽여볼까 근접을 한번 죽여볼까요 반대로 진짜 근접이요? 어 한번 내 무빙을 한번 머쌀 바쥬카포를 한번 피해봐 음 과연 피할 수 있을련지 내가 어딨을까? 나 여기서 대기타고 있는데 어디서요 어디에 있을까? 어디서요? 어디서 대기타고 있는데요? 전 거의 어딘지 모르겠는데요? 그래? 언젠간 볼거야 전 육교에서 앉아있을게요 좋아좋아 일로가자 육교 난 시간을 뽑으면 뽑을수록 좋지 아니 어디쓸까? 난 시간 뽑으면 좋지 좋아 어디쓸까? 아버님이 우리 머쌀 어디쓸까? 우리 머쌀 어디쓸 테기 타고 있을까? 우리 머쌀 어디서 대기타고 있을까? 아버님이 어디서 오실까? 잠깐만 뭔 소리야 뭔 소리였지 방금? 발걸음 소리 들렸는데 아무 두리도 안들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들렸는데 무슨 소리도 안들렸는데 우리 머쌀 어디쓸까? 우리 머쌀 뭐하고 있을까? 아 맞다 박쥐 뿌려놓으면 박쥐가 대신 맞아주겠구나 아 박쥐 있으세요 어 그래요 악원님 맞추시면 대기 가까이 가서 악원님도 칼질이랑 박쥐 맞을 테니까 저 공중에 떠있는 사람 뭐지 저 공중에 떠있는 사람 뭐죠 모르겠네요 어디 쓰실까 모사님 어 나오셨네 저 보셨나 보네 병원 옥상에 계신데 저 보셨나 보네 맞지 예 우리 모사님 엔더진주도 가지고 계시네요 엔더님 당연히 있죠 바주카다비는 바주카밖에 없으니깐요 엔더진주 하나 못하시네 엔더진주 하나 못하시네 벽에 박해지던데 아키라뇨 섭섭하게 엔더진주 하나 못하시네 아키라뇨 우리 모사님 뭐 육교에서 뭐하고 계시나 뭐하고 계시나 뭐하고 계시나 또 이렇게 병원 옥상에 숨어 계시는 건가 숨어있다뇨 대놓고 있는데 제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제일 쫄다니 제일 쫄다니 아아아아아아악 너 그 마주카뽀 뭐야 너 그 좋은 마주카뽀 뭐야 너 그 좋은 마주카뽀 뭐야 너 그 좋은 마주카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이 개자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씨베 너 GM이라고 너 편파진행한다? 아닙니다 너 여태까지 한번도 안 꺼낸 이 사기바주카 꺼냈다? 여울이 너 그 바주카였습니다 릴엘? 네 어쩐지 씨베 아아아아악 여러분들 이 바주카는 뭐냐면요 그냥 음 장거리로도 맞출 수 있어요 아아아아아 씨베 속았네 벗사 이 새끼한테 어쩐지 바주카 모양이 다르다라 아아아아 아 엄청 센 바주카 잡이 그래서 이거구만 아버님 무빙을 밟으셨어야죠 무빙 밟긴 씨베아 이걸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너 맞아볼래 아싸 처음으로 우승 아버님 무빙 밟으면 안 맞아요 나 줘봐봐 총알 두발만 총알이요 응 두발 그려 장거리지 왜 그렇게만 피할거야 왜 그렇게만 피할거야 오오 이것도 맞추기 어렵다 그거요 오오 야 이것도 맞추기 어려운데 한발만 더 줘봐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일직선으로 나가요 원래 일직선으로만 나가네 줘봐 세발 줄게요 오케이 자 일단 실전을 가정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야 너 너가 소드 소드 가지고 있어봐 소드 맞서요 실전처럼 해보게 총알 맞추기 어렵나 나 이거 처음 써보거든 지금 소드 맞서 오케이 어디있어요 일단 나 두대맞으면 죽거든 그거 네 잠깐만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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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너무 많이 신거 같아요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너무 아파 우리 머스탄 어디있을까 여기있죠 오야 씨벨 존나 아프다 멋지 안녕 안녕하세요 으아악 미친놈 야 내가 근데 이 바주카푸는 어떻게봐도 사기긴 사기야 왜냐면 이 바주카푸는 한밤에 죽잖아 그러네요 그거 거기에 비해 맞추기가 너무 쉬워 어쨌든 아까 내가 오발이 몇발 났지만 이건 사기인 사기다 어쨌든 멋사 승리 아싸 처음으로 이겼다 으아악 야 씨벨 오늘 왜케 떨어지지 야 근데 아까 중룡이가 개웃겼다고 왜요 중룡이가 바주카푸였는데 우리가 땅굴을 파고있었는데 얘가 아 맞아 중룡한테 죽었어 아까 아 맞다 너가 희생양이었지 너 내려오자마자 죽였어 아니 둘이 이름표있길래 저기서 뭐하나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바로 싸죽이는거에요 전화걸고 그럴 예정이었어 누가 내려오면 바주카 들길래 아 설마 죽이겠어 하고 모자를 미리 쓰고 있었거든요 쏘면 바로 쏠려고 모자쓰면 어떻게 된다 모자쓰면은 좀 강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미친너 너 소모인거 알았어 그래서 야 멋사 초대한 다음에 말하면 죽이자 해가지고 너 초대한 다음에 말하자마자 죽였어 아 말하고있지 아 하고 막 죽였지 말도맞아 말도 안했는데 죽였어 야 하느님 멋사 오늘 우승했어야 됐다 너무 일찍 죽었어 우승입니다 게리가 근데 더 일찍 죽었지 어 내가 병원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또 그 옆에다가 함정을 또 파놨어 병원 내가 맨날 한칸 파놓잖아 문 앞에 아 구요 그걸 점프해서 피하고 나왔어 근데 난 그걸 이용해서 그 옆에다가 겐틀링건을 심어놨지 아 첫번째서 안죽이면 두번째도 죽이겠다 아니 첫번째는 페이크였고 두번째가 진짜였지 게리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아 오늘 근데 능력 좀 쓰레기 능력이 많았어요 어 너가 만들었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능력도 많았어요 너가 만들었잖아 괜찮아요 어 애들 초대해